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우 먼에 멀어 엄청 멀다 와 아이고 안녕하세요 탕구생활입니다 아 제가 오늘 경기도에서 여기 경상남도 부산 바로 위에 양산까지 왔습니다 와 근데 엄청 멀어요 4시간 걸렸어요 4시간 아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아 저희 유니테크에서 지사를 하나 오픈을 했습니다 이쪽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쪽을 관할하는 부산 경남지사를 오픈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서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멍질 오셨습니다 아유 뭐 오늘 뭐 작업 많이 하셨어요? 아 오늘 간단한 건 한 건 했습니다 간단한 건이요? 예 아 우선 자 우리 구독자님께 인사 한번 드리시죠 안녕하세요 유니테크 부산 경남지사 캠핑 차박과 배터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캠핑 차박과 배터리 네 맞습니다 저는 차박 캠핑 팩토리인데 뭔가 이렇게 좀 꺼꾸르대 느낌 뭔가 좀 비슷하면서 뭔가 다른 점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요? 약간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부산 경남지사를 맡고 있는 저희 유니테크의 아 또 이 허리에 왼쪽 다리를 맡고 있는 대표님이십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 지사장님이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차량이 대표님 차량인가요? 네 소렌토 하이브리드 5인승 차량입니다 아 그러면 이 차량을 베이스로 어떤 작업을 하시는지 좀 보여주시죠 예 유니테크 제품 파워뱅크 제품 전 제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제품과 이 차량에는 유니테크 230A 병렬 전용 제품 235 제품과 239 제품을 병렬로 연결해서 460A 지금 전기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2kg 인버터 설치를 해 가지고 220V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줬고요 예 아래쪽 합으로는 에바스페커 무시동 히터 제품을 매립을 했습니다 이 제품은 휘발유용 제품입니다 여기에 납산 배터리가 있어서 시동 배터리 때문에 이쪽에 넣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배관은 안쪽으로 해서 정위치 해 놓고 쓰실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위치죠 그럼 파워탭은 뭐 현재 이렇게 밑으로 내려져 있는데 고객님들이 고정해 달라고 하면 벽에 고정이 되나요? 네네 고정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뒤로 이제 쉘터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쉘터에서 쓸 수 있도록 따로 매립은 하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원하는 고객의 고객 분들에게는 위치에 위치를 시키고 고정까지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파워뱅크 매립과 무시동 히터 매립 또 뭐가 있나요? 네 지금 테일 게이트 스위치 작업 여기에 해 두었고요 안쪽으로 보여줬습니다 테일 게이트 테일 게이트 스위치 하고 무시동 윈도우 스위치 작업까지 네 무시동 윈도우 무시동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무시동 윈도우 시동 꺼진 상태에서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네 스위치 온 하고 윈도우 중간까지 다 내릴 수도 있고 충분히 작동이 가능합니다 사용 후에는 이렇게 스위치를 꺼 주시고요 그러면 대표님 지금 이 차로다가 차박을 다니고 계신 건가요? 네네 지금 가고 있고 오늘도 가려고 했는데 바람이 좀 많이 불어가지고 조금 못 갈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은 태양광 판넬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태양광 판넬도 직접 설치해 주시는 건가요? 네 태양광 판넬 지금 하나 큐셀 제품으로 500W짜리 제품 가지고 있고요 지금 스타렉스 스타리아 제품 차량에는 바로 설치 가능합니다 네 저희 유니테크 부산 경남지사에서는 유니테크에서 생산하는 모든 파워뱅크 제품을 판매, 매립, 설치까지 다 해드리고 있고요 무시동 히터, 태양광 판넬까지 모두 작업해 드리고 있습니다 텔게이트 스위치, 무시동 윈도우, 차박을 하는데 편의 사양들까지 모두 작업하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빅뉴스 유니테크 부산 경남지사에서 오픈 이벤트를 합니다 자 오픈 이벤트가 뭡니까? 오픈 이벤트 강력한 휘상기, 담배 냄새, 잡 냄새, 채취 모두 다 잡아줍니다 차 안에서 아주 쾌적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이건데요 열어서 보여드려야지 제 영상에서 이거 많이 보셨죠? 요렇게 요 내용물 고체 연료 한 통과 휘상기가 들어있습니다 요 휘상기가 여러분한테 판매가 인터넷에서 8만 9천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 경남지사에서만 오픈 이벤트로 한 달간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이 영상이 나가는 시점부터 한 달 동안 오픈 이벤트로 오시는 고객님께 상담이 아니고 설치하시는 고객님께 이 휘상기 한 세트를 드린다고 해요 그죠? 맞습니다 알아드리겠습니다 막 100분씩 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감당해요? 어떻게든 감당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빨리 빨리 전화 주세요 하단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유니테크 부산 경남지사 주소와 연락처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유니테크 부산 경남지사에서 하는 일을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경기도에서 용인에서 하고 있는 모든 작업들을 여기에서도 똑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경상도 쪽에 계신 분들은 굳이 용인이나 이쪽으로 가지 않으셔도 이쪽으로 오셔서 작업하셔도 충분히 좋은 퀄리티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서울 경기 쪽에도 지사가 있고 여기 경남 쪽에 경남지사도 있고 또 전라도에는 광주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든 우리 광주지사 영상을 보든 어떤 영상을 보고 나는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가까운 지역으로 오셔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말씀을 하시면 똑같이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찾아주시고 하단에 경남지사 여기 전화번호 하고 주소를 넣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클릭해서 연락을 취해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탕구생활 구독자님들께 한 말씀 좀 예 탕구생활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먼 곳에서도 이렇게 연락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지역 여기 경상권에서는 가까운 곳으로 저한테로 연락 주시면 우리 대표님과 동일한 퀄리티로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 저한테 전화해서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셔도 되고 뭐 이런저런 내용들을 저희는 지사가 가격이 다 똑같습니다 하다못해 설치비까지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약간의 내고를 하는 것은 각자의 개인적인 재량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다 하셔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유니테크 경남지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특히 부산에서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 엄청 많은데요 저한테 전화하지 말고 이쪽으로 하세요 이쪽으로 아시죠 자 그러면 부산 울산 포항 창원 뭐 대구 그 지역분들 전부 다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탕구생활 경남지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